떡볶이 나린아 밥먹나? 응! 밥먹으려고 꼭꼭 씹어먹으래 알겠대 안녕하세요 나린이예요 오늘 먹을 것은 신불 떡볶이 신불 김밥 순대 감자 샐러드 그리고 그냥 양상추 양상추 샐러드 얼음통통 까지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치즈 진짜로 칼국 까니 소스 컵 eral 치 마늘 마늘 고추 파 다 마늘 땡 마늘 마늘 고춧가루 정말 맛있다 이걸 뿌려먹지 일단 이것도 바삭바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마요네즈 설탕 다시 먹어볼게요 양념장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두개 콜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떡볶이 마지막 떡볶이 마지막 떡볶이 아삭아삭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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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안녕~~